1905년 26세의 젊은 아인슈타인은 물리학 역사에 길이 남을 혁명적인 논문 4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해 빛의 속도가 모든 관찰자에게 일정하며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전의 뉴턴 물리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배경으로 여겨졌고 빛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우리의 기존 관념을 완전히 뒤바꾸는 혁명적인 이 논문으로 인해 아인슈타인은 단숨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과학적 천재성과 창의성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20세기 물리학의 또 다른 큰 축인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는 양자역학이 확률론을 기반으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하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는 그의 유명한 말은 단순히 신의 존재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명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그의 신념을 상징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모든 물리현상이 결정론적 인과관계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고 확률적인 설명은 불완전한 이론의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양자역학 초기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예컨대 당시 과학계에서는 빛을 주로 파동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광전효과를 설명하며 빛이 입자적 성질을 가진다는 사실을 밝혔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양자역학이 불확정성 원리, 양자얽힘 등 그의 직관에 반하는 개념들을 제시하자 그는 양자역학을 불완전한 이론으로 간주하며 숨은 변수 이론으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숨은 변수 이론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숨겨진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수들을 발견한다면 양자역학의 예측이 확률적이 아닌 결정론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잇따른 실험들은 양자얽힘 등이 실제로 존재함을 보여주며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옳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실험 결과들은 대부분 아인슈타인 사후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아인슈타인이 다시 깨어나 양자역학의 발전을 목격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특히 양자얽힘을 이용한 양자컴퓨터와 암호화 기술을 본다면 말입니다. 처음에 그는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실험 결과를 중요시했던 과학자였기에 양자얽힘을 입증한 현대의 여러 실험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2015년 1.3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다이아몬드로 수행한 양자얽힘 실험은 최고의 과학적 성과 중 하나로 인정받으며 양자통신과 암호화 기술 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마 그는 이러한 기술적 성과에 감탄하면서도 자신의 신념과 현대 양자역학 간의 간극에 대해 고민할 것입니다. 그는 과연 양자역학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바꾸게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확률적인 설명이 자연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고수할까요? 양자역학은 여전히 우리의 직관과 상식을 넘어서는 개념들로 가득합니다. 고전 물리학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양자역학의 대표적인 개념은 비결정론과 비실제성 그리고 비국소성입니다. 예를 들자면 고전 물리학에서는 현재 상태를 알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양자역학에서는 현재 상태를 알더라도 미래는 확률적으로만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를 비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결정론은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내려지는 결론이 아닙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미래는 본질적으로 확률적으로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실제성은 관측하기 전에는 물리적 실제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관측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상태가 확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숨은 그림찾기 책에서 그림은 우리가 보기 전에도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가 책을 펼쳐 그림을 보기 전에도 그림은 책 속에 명확하게 그려져 있죠.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그림이 우리가 보기 전에는 흐릿하게 여러 그림들이 겹쳐져 있다가 우리가 책을 펼치는 순간 즉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그림으로 확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아인슈타인의 관점과 대립합니다. 비국소성은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양자역학의 특성입니다. 비국소성은 양자 얽힘 현상을 통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입자의 상태가 결정되면 마치 텔레파시로 연결된 것처럼 다른 입자의 상태도 즉시 결정되죠.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인과관계와는 다른 매우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생전에 이에 대해 유령같은 원격작용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시 깨어난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이러한 개념들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고전물리학이나 자신의 상대성 이론의 틀 안에서 재해석하거나 통합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했던 자신의 말을 이렇게 수정하면서 말이죠. 신이 던진 주사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제 조금 알게 되었다. 결국 아인슈타인은 숨겨진 변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양자역학의 개념들과 자신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이론을 탐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아인슈타인이 확률론적 우주관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때 과연 아인슈타인이 탐구하게 될 새로운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공간 자체가 양자역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확률적으로 여동체능 구조를 매우 흥미롭게 탐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생전의 아인슈타인은 자연의 법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근본적인 조화와 질서를 바탕으로 한다고 믿었습니다.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하며 세상이 철저히 결정론적으로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도 이를 단지 관측장비의 한계로 여겼고 기술이 발전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양자역학의 확률적인 설명은 자연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과학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학의 한계는 아이와 같은 기초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것에서 명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해 보이는 질문들 예를 들어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등의 질문에 과학이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그는 과학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과학 너머의 영역 특히 인간의 정신적인 영역과 우주의 신비에 대한 경외심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감정의 원천이기도 했죠. 현대의 양자역학은 세상이 본질적으로 확률적이라고 하면서 그 실험적인 증거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아인슈타인이 다시 깨어나 그의 통찰력과 현대 물리학의 발전이 결합된다면 그것은 단지 물리학의 발전을 넘어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과 현대 물리학이 함께 그려낼 새로운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신이 던진 주사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상상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